아삼리준 얘기해봐 아삼리준 어? 뭐? 아삼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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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늘 저번에 깐야 진짜 오엉롱한거 응 내가 고민점 걸어가 오토바이 갔 하... 밖에 좀 더러워 더러운데 아삼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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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타자 티 있어? 당연하지 영상 찍어도 돼요? 아예 와 전에 내가 찍었을때도 안된다고 했더니 아니 그랬나 여기 지금 베트남 4커플 모였어 4커플 여기 1커플 2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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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커플 4커플 4커플 3커플은 결혼했고 2커플 자 여기가 제일 연장자 어떻게 만났어요? 일로 만났어요 내가 오다 주고 오다 받아서 여기 너무 잘 어울리셔 새로 만났어요 결혼한지는 얼마 된거에요? 4년 정도 4년? 아기는 3명 4년 됐는데 아기가 3명 가슴으로 낳은 아기가 애는 10살이고 친딸이 3살 신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제 돌 지났어요 신아들은 돌잔지를 한국에 살려고 아 진짜요? 올해 1월달에 한국에 보내놨는데 보내놓고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가고 있어 돌잔지도 못하고 아들내미도 못맞는거 생이별하고 있는거에요? 데리고 오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상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원하지 않는 이상가족 바이러스가 참 큰일을 하네 그래서 열리는 하늘끼리 열리는 순간 날아가서 아들내미도 못맞고 아 네 맞아요 여기는 크리스컵 안녕하세요 소개 소개 만난지 얼마 됐어요? 저희는 만난거는 오래됐고 같이 일을 하고 하다가 결혼한지는 이제 두달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 저한테 페이스북을 연락해서 아 역시 역시 페이스북 이런거 저런거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용기있는 여성이네 신여성 신여성 그리고 여기도 왜 인사해요? 왜 인사해요? 왜 인사해요? 인사하래 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난지 얼마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오 많이 만났네 어떻게 만났어요? 제일 궁금한거 회사에서 베트남에서 근무하셨어요? 아니요 한국 여행사 한국 여행사 결혼은 서류 넣어서 다음달 초에 나와요 오 진짜요? 아직은 ING인거에요? 아직이에요 아직은 솔로에요 페이퍼 레디 투 페이퍼 이번달까지 총각 다음달부터 인사해요 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죠 코로나 자기야 남자친구 어떻게 만났어? 영상 계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하하하하 영상 보세요 너무 좋아요 오 삼 리 준 그니까요?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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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늘의 관계를 하는 곳 저희는 여기가 핫도그 처음에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여기가 몇 개의 핫도그 여기가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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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핫도그 우리가 제일 핫도그 이거 제일 핫도그 나 이거 3개 먹을 거야 핫도그 핫도그 몇 개 먹을 거 상관없다고 했어 이거 고기도 좋지 하나, 둘, 셋 너 진짜? 그래 3개 떡볶이도 있네 35,000, 70,000 떡볶이 값이도그 그리고 투리스 떡볶이 맛있어 맛있어 네 두 개 두 개 맛있어 괜찮아요 네 화장실이 안에서 화장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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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그 사람이 오빠 샀어 어떤 거? 케첩? 허니 머스타드 야! 오빠, 너 프레이드 샵 하나 차릴까? 어떤 거 보고싶어 당연히 허니 머스타드지 하지만 이거 머스타드 있어 괜찮아 괜찮아 époque사 단호 가게 우리 이거 미국 미국 이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그렇고 나는 매우 고소한 파이프를 이용해서 여행을 배우고 싶어요 아직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주인공은 이들끼리 이들끼리 인사하고 저녁끼리 이들끼리 저녁끼리 이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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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들은 참가자 제가 할 container 한국의 치는 면을 먹는 건지 치는 면을 먹는 것 같아요 치는 면을 매우 배에 면을 매우 면을 찔름 면이 면을 매우 anthropology 치는 면을 맛에 있는 상상가능 maximum 모두다 Zen 150 맛있는 치즈 맛있다고 와아 잘 퍼졌어 아니 일단 음료수 어떤거 드시겠어요? 유도 마이 헤너민? 아아 나도 오빠 음! 음! 오! 다이어트! 뜨겁지? 오늘 내 돈은 마이 헤너민 눈 봐도 얼굴 좀 슬퍼 보여 너무 슬퍼 여기가 샷미득 눈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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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스 대산문이기에요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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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장님이 저분이예요 안녕 여기 사장님이 저분이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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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썩 미 오 썩 미 오 썩 미 오 썩 미 오 썩 미 샹 샹 강아지 두 마리 몰라 그냥 들어가면 돼요? 네 어떻게 들어가세요? 귀여워 네 뭐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저는 오 썩 미 오 썩 미 자기야 오빠도 또 생들로야? 맞아 예 여기 또는 데 잠가오빠 이따 응 가져가 가져가라고 이끌어 그만 아악 멀리UE 나 이 녀석을 쥐고 마삽한 거 앞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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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쩜eta 왜 저렇게iras.. 저 eyeballEST and tryno 돌아다다니 Ffryer 어떻게 하는지 ㅋㅋ 쒸쒸 맛보는.. 괜찮아 보 학교 고한 게스랑орт 진짜 ikum 크리스 impaired 그 위에 기 normal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